저 혼자 들어가요? 저기 봐, 내일 봐.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. 아무도 안 들어가? 아니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 가줄게. 아 그래, 그래, 그래. 여기로? 응. 우와. 제주도 몇 번 와봤는데 이런데 또 처음 와봐요. 아 여기구나. 수영장인데? 아니 여기를 내일 새벽에 나가야 된다고? 이렇게 좋은 데를? 너무 아쉬운데? 이야, 냄새도 좋아? 아니 여기를 나 혼자 지낸다고? 아니 쓸쓸하게 여기서 밑에 찍어놨어? 아니 쓸쓸하게 여기서 혼자 지내야 된다고? 이야, 냉장고에 그냥 뭐 맛있는 것들이? 으아, 그냥 으리으리하고만, 으리으리. 이게 뭐야? 뭐야? 오또야, 너 왜 여기랑 콜라보 있니? 야, 너 잘 나가는구나. 으취. 야.